다음 무대였습니다. 일단은 대구시민여러분도 아픔구파우스라는 많은 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크리스탈, 클리아. 안녕하세요. 우리는 슈엑식입니다. 와 이렇게 아픈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. 너무 크죠 뜨겁죠. 아 또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다른 방송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인사를 드리죠. 대구시민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각자 애교를 한 번 주는 애교 인사 가능합니까? 어머 팔경식이요? 이렇게 준비되어있죠? 어 괜찮아요? 감기 괜찮아요? 언니부터 갈까요? 어 저 우리 맏언니부터 맏언니부터 맏언니는 한 번째로 나와주시고 애교 인사를 대구시민여러분께 바칩니다. 여러분 환호해주시기 바랍니다. 준비됐죠? 네. 우리 여러분 준비되셨죠? 어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. 네네네. 도전! 일단 안녕하세요 여러분. 띠엣지 맏언니 팀입니다. 아니 맏언니가 이정도면 아니 지금 난리가 나왔지만 괜찮아요? 아니 맏언니가 이정도면 자 애교 인사 자신있다? 있습니까? 아니요 다 해야죠 언니한테 진 것 같아요 발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윤씨 시윤씨의 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이킹 레츠고 에이킹 어머 세상에 평소에 애교 종말 못하는데 오늘 대구시민들을 위해 애교를 하겠습니다 안녕 나 애교라고 해 잠깐만요 아 귀엽다 다시한번 대구시민이라는게 공식적인 사나와 있으면 반말로 애교라는 얘기는 안되는데 다시한번 사나와 들으면서 다음 잘한다 네 스피더님 안녕하세요 유줌입니다 대구에서 너무 좋아요 아유 애교를 뭐 장착을 하고 오셨네 괜찮으시죠? 아유 뭐 다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요 아 네 쯔쯔님 뿌잉뿌잉 안녕하세요 태우에서 원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응합니다 그리고요 네 어 네 저는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C&C의 더예은입니다 반가워요 아우 목소리가 아주 다들 뭐 목소리가 확 변하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주 뭐 C&C의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데 이 다 뭐 여러 무대도 느끼겠지만 이렇게 공개방송이나 야외 무대는 좀 다르죠? 네 네 너무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져 있고 선선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더 마음이 이 야외 무대와 맞는 것 같아요 저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개방송 할 때마다 느끼는데 시간 가는 게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아 맞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와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현장 분위기가 바로바로 느껴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 이제 많은 방송 이제 인사를 가겠지만 네 오늘만큼 반응이 뜨거운 거는 또 처음에 어느 쪽이요? 어느 쪽? 어느 쪽? 어느 쪽? 양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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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귀가 너무 아파서 네 그러면 이따가 무대 할 때 반응 좋은 쪽에 좀 더 가까이 가서 무대 해줄 수 있어요? 네 당연하죠 네 좋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우리 C&C가 대구에서 펼치는 또 다른 무대 이제 그냥 저희가 보내둘 수가 없어요 음악 선물 또 만나봐야 되는데 어떤 노래 선물 준비를 하셨나요? 저희가 저번 앨범에 도깨비라는 곡을 왔었는데요 아 너무 좋아 좋아 근데 도깨비 아니에요? 근데 도깨비 아니에요? 도깨비가 아니고 도깨비 수록되어 있는 미웅미우라는 곡이에요 네 뭔가 여성스러우면서도 어 조금은 도발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미웅미우 무대 앞으로 C&C 많이 사랑해주고 미웅이도 많이 좋아할 거다 월요일 하트 네 이상 미웅이 함께 들어보시며 고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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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고